대한민국 최고의 가요계 스타 중 한 명인 이찬원은 뛰어난 목소리뿐 아니라 남다른 지성으로도 감탄을 자아낸다. 아이큐 145로 태어난 이찬원은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2%에 속한다. 뛰어난 지적 능력과 음악적 재능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찬원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 경력을 시작하여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가창력뿐 아니라 음악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능력에도 있다. 그는 노래의 구조를 듣고 섬세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음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찬원의 성격도 매우 특별하다. 그는 힘든 연습을 통해 끊임없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는 연주의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수백 가지의 연습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항상 높은 공연 품질을 유지하고 관객들에게 훌륭한 공연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노래뿐만 아니라 MC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게스트 조사부터 대본 초안 작성까지 매 방송마다 꼼꼼하게 준비한다. 재빠른 즉흥 연주 능력과 무대에서의 자연스러운 태도로 인해 인기 MC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관객과 게스트 모두에게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찬원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요리, 여행, 스포츠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와 볼링에 대한 그의 사랑은 스포츠에 대한 그의 역동성과 열정을 입증합니다. 이찬원은 자선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부터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합니다. 사회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고귀한 성격과 연민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은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된다. 그는 끊임없이 음악을 실험하고 혁신하여 청중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사합니다. 드라마에서의 연기력은 예능에서도 다재다능함과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팬들과 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성공적인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하고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을 끌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예술적인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스토리와 감동적인 활약을 놓치지 마세요.